아 저거 나 두 개 다 걸렸어 지금 오징어 제가 걸었어요 오징어 제가 온 거야 오징어 제가 온 건데 아 너가 걸었다고 네 근데 고등어 지금 저거 나 죽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 근데 널 어떻게 죽여 저런다고? 무조건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 천 원씩 만들려는 거죠 저 따라가는 거 다 고등어 시클을 누가 했어? 아 나 준석이 형이에요 딱 봐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 오징어를 걸었어요 제가 그래 제가 걸었어요 왜? 네? 걸었다고? 네? 걸었다고 오징어여? 뭐예요? 오징어를 걸었다고? 아 근데 왜 걸었어 너네? 왜 건 거야? 넌 왜 걸었어? 일단 형만 나가봐요 왜? 잠깐 얘 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 나왔네 왜 나왔네 나도 오징어여 내가 왜 나가요? 나도 오징어여 내가 형이랑 나 삼천 원씩 했는데 형 빨리 연기만 해 그냥 빡친 척 많이 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형이랑 나왔네 형이랑 나왔네 형이랑 나왔네 5천 원 진호 형과 연승이 형한테는 우리가 4천 원 쓴 걸 가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저랑 경민이 3천 원 쓴 걸 막기 위해서 쓴 거죠 근데 형 한 개는 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1라운드 그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만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러고 다니는데 뭐냐면 경훈이가 오징어에서 5천 원 안 시켰잖아 그게 불안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 그게 다 걸리니까 그리고 1라운드 하나는 괜찮아 근데 그랬다기엔 경훈이 형 지금 연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빡쳤어요 지금 빡쳤어? 근데 고등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고등어는 안정이야 그럼 오빠 얼마 먹었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오징어만 들어갔어 그럼 조용히 해 이제 금만만 해 형 형 잠깐만 얘기해줘 너 전략이 뭐냐? 전략은 진짜 없고 나는 원래 내 전략은 갈치 천 원 축하드립니다 갈치 천 원 축하드릴 일이냐? 나는 전 오징어 모른다고 오이가 너 진짜 얼마야 돼 진짜 얼마야 진짜 얼마 했어 진짜 얼마? 진짜 얼마 했어 오징어 진짜... 아 그렇게 해 지금 얘기하면 봐줄게 진짜 지금 얘기하면 맹세 봐줄게 어? 4천 원? 역시 얘는 진짜 3분 후에 판매권 제출을 마감하겠습니다 아 준석 씨 요주의 인물 우리 시간이 지금부터 또 10분이야? 지금 이제 내야 돼 3분 남았대 3분 남았다고 했어? 빨리 내야 돼 아 제출? 경훈아 들어갈 거니? 너 들어가는 거 내가 안 들어가 줄게 아이 잠깐만 야 너 뭐 낼 거야? 오징어 찢었는데? 왜 왜 형 설마 떡 입치는 거 아니겠지? 형 나 오징어 갔어요 아 오징어 냈어 진짜 나 오징어 안 내 나 그럼 하나는 시크릿으로 낼게 그래 이거 내자 그래 이거 내자 정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할 거야? 나는 그냥 말 없으면 따로 들어가 너무 촉박하게 지금 막 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연맹에 대한 전략 그런 거는 지금 부셔야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동근형은 지금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시나 공유되는 게 전혀 없어요 뭐 냈어? 아무것도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낼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아니 나는 지금 이거 내려고 나는 그러면 고생할게 그럼 찢어져야지 같이 할까요? 같이 할 게 낫겠다 같이 할 게 낫겠다 같이 할 게 낫겠다 1분 후에 제출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2개? 갈고 안 할까? 상품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각 대산물 판매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20분 동안 아니죠? 야! 지금부터 20분 동안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플레이어와 상의하여 판매할 상품의 희망들을 결정해 주십시오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고등어 야 준섭이랑 전문이 필수하다 야 근데 분명은 이준 형 다 오징어야 나 아 이준서 아하 일단 오징어 갈치는 철언됩니다 야 현민아 너는 좀 다는 거야? 네 전 이제 카드 다 팔려고 아 김여훈이 형 미안하지만 저는 오징어 갈치 철언만 갈게요 아 볼 수 없어요 고등어만 이야기해볼까요? 야 우리 고등어는 좀 정수 좀 따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고등어 어 정수 좀 따자 일단 같은 물건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협상이 쉬우니까 아니 이거는 나의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 네 이게 지금 유일하게 이준석씨가 없는게 고등어야 근데 이준석씨는 계속 계속 천원 먹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런데 고등어에서 유일하게 단 2천원이라도 우리가 서로 받으면 그래도 격차를 벌릴 수 있으니까 정말 나는 2천원이라도 괜찮아 2천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2천원씩 벌면 안전한가? 안전하진 않으나 그래도 꼴찌는 면하는거지 근데 2천원이라도 지금 여기서는 효과가 되게 따블로 큰게 7명이잖아 지금 1,2,3,4,5,6,7,8 8명이네 윤석연나가 2개니까 그러니까 2,8,2,6,1,6,1만 6천원이야 우리 둘 다 2천원씩만 해도 아이고 나 아니야 한 사람 다녀네 독식할 생각을 해 왜 3천원씩이죠? 지금 마인드 한 독식이네 독식할 생각을 해 내가 나 혼자 생각하다가 이걸 좀 공유해볼까 하는데 공유할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할 것 같은데 나의 욕심은 딱 3천원씩만 하면 안전권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천원은 하지 말자 진짜 이 기회를 놓치진 말자 저는 괜찮아요 모두의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호가 지금 제일 불안해 아 난 괜찮아요 아니야 나는 진호 씨는 믿고 정문이도 믿고 현민이도 믿고 유현은 같이 갈지? 아 이게 뭐예요 아니 갈 거지? 아니 믿지 그리고 윤서는 당연히 갈 테고 여기는 두 개니까? 어 연승 씨도 나는 같지 않아 아 근데 난 불안한 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라운드 때도 의미 없이 시크릿 걸리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이게 7명이잖아요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하나 또 문제가 있어 고등어에 우리가 2,000원이든 3,000원이든 하고 시크릿을 걸어야 돼 그래야 준석 씨가 몰라 네 그러니까 고등어에도 시크릿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게임 끝나면 다 까져 그러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만 마음 모아주면 안 돼? 현민이 하고 한 번만 마음 모아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시크릿 싫지만 정해요? 어떻게 해? 아니 가격을 먼저 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가격이 얼마나 정하고 가격은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총 500원은 안 되겠죠 연승 씨는 없고? 3,000원이요? 아 뭐 저는 정해지는 대로 할게요 3,000원이요 3,000원 3,000원? 어때? 3,000원? 4,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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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깜짝 놀랐어 나 지금 고등어가 전원이야 고등어가 고등어가 전원이야 고등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왜냐면은 아 준석 씨는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아니 모든 건 협의할 것도 없고 아 준석이 겁나 무서워 어 협의가 안 돼 그러면은 갈치 협의 해볼래요? 갈치 협의? 1,000원 응 곱 봐 물가 안정 곱 봐 협의면 안 되잖아 나 이제 갈치 안 먹을 거야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생선 가게 2라운드 희망가 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호 씨 딜러룸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홍진호 씨 홍진호 씨 홍진호 씨 홍진호 씨 홍진호 씨 희망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홍진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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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라운드 멋있으십니다 멋있어요? 저 진짜 원진 난리만대 3, 4라운드 가면 내가 더해 저 윗등이 맞아요 윗등이 맞는 것 같아 누나 내가 제일 부탁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해 형 언제 해요? 야 다 은행 대기표 안 뽑았어? 진짜 아무도 안 해줘 형 그냥 가만히 있어요 1, 2라운드 동안 제가 1, 2라운드 때 3개 하나씩 다 들어간 다음에 진짜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해요 첫 라운드 때 무조건 제가 벌 수 있는 최대한 후에 형이 나머지 6라운드에 들어가서 천 원씩 다 쓴다 치면 형은 절대 꼴찌 안 하고 오현미 씨가 1, 2라운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제치고 많은 금액을 확보한 뒤 3, 4라운드에서 장동민 씨가 나머지 모든 판매 기회를 천 원으로 마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따라잡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1라운드 때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1등이에요 현미이가 왜냐 3, 4라운드 때 제가 마킹을 다 천 원 천 원으로 할 거니까 아 누나랑 진호를 살리려고 응? 저 갈치 차단하구요 갈치 차단? 지금 차단? 차단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아 고등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지금 4,000원 먹었지 아니 지금은 4,000원 못 먹어서 그런거야 못 먹을 줄 알지만 3,000원 쓰겠습니다 못 먹을 줄 알지만 3,000원 쓰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나한테 한 번만 나에게 믿음을 줘 제발 1,000원 쓸거야 1,000원 쓸거야 1,000원 쓸거야 1,000원 쓴 사람이 좀 있어요 1,000원 죄송해요 1,000원 쩔는데 1,000원 아 나 여기 처음 들어온다 2,000원 2,000원 야 나 씨 그래도 안 걸 거야 아니 걸러줘 제발 나 진짜 안 걸어 아 제발 야 아 왜 왜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혜민이는 싹 다 차려 놓은 거지 그쵸 근데 1라운드 끈 어떻게 해 아 그럼 혜민이가 이제 끄니까 어? 아니야 누가 아 저예요 벌써 희망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디 가십시오 아 아 방법이 없다 1,000원 하겠습니다 이미 나한테 지금 1,000원 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니까 1,000원 무조건 했어 그니까 아 씨 나 진짜 나 뭐 한 거냐 지금 물가 안정 1,000원 갈치 1,000원 갈치 1,000원 고등어 1,000원 고등어 1,000원 오징어 1,000원 혜연 씨 이만큼 제시해 주십시오 1,000원이요 갈치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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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가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둘 다 제일 싸게 언니 언니 차례예요 갔다 언니 차례예요 이미 이미 봤더니 이미 전문의부터 다 쳐놨어 하 전문의 전문의부터 쳐놨어 진짜 내가 그래서 전문의부터 진호 미안해 괜히 나 믿었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아 진짜 김경란 씨 희망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갈치 1,000원 고등어 1,000원이요 갈치 1,000원 고등어 1,000원입니다 제가 고등어의 시크릿 걸게요 네 고등어의 시크릿 걸었습니다 김경란 씨 2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미안해 나는 진짜 믿고 갔었거든 확신 없었거든요 확신 없어서 이거 갈치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김경란 김경훈 오연민 이준석 최정문 홍진호 씨는 1,000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누나 고등어 2개죠 이번에 나오네요 고등어의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등어 진짜 고등어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고연민 이준석 김경훈 씨는 1,000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